종근당 바이오고요. 그리고 매수 가격은 24,0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현재 15% 매수를 하셨네요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근당 바이오 자 종근당 바이오 매수 가격 24,000원에 그리고 비중이 15% 24,000원이면 최근이신 것 같네요. 이 분은 제가 근래에 한번 이 종목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자 보유하시면 돼요. 이건 지금 24,400원이잖아요.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. 15% 정도 비중, 비중도 적절합니다. 지금 보면 기업들,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. 우리가 연말, 겨울철 시즌 이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지만 그 시즌은요. 겨울철 12월달 이때가 아니에요.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하락 사이클이 이미 거의 끝 무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. 종근학마이오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단 좀 작죠. 아직 시세를 못 받아서 거래량이 좀 작은 거고요. 거래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한데요. 지금 자리에서는 끌고 가시면 어느 순간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. 중간중간만 한 번씩 터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길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.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3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